내가 일반 패션쇼까지 가야 하니? 시간도 없지만 굳이 내가 갈 이유가 없지 않니? 미사한테 알아보니까 그날 시간 낼 수 있다고요. 꼭 참석해 주세요. 글쎄... 당신이나 가지 그래. 제가 거기로 왜 해요? 됐어요. 두 분 함께 오세요. 초은이하고 제가 초청하는 거예요. 왜 저를 보세요. 전 혼자 안 가요. 그럼... 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소리 아니야?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고 좋잖아요. 그렇게 하자. 알았어요, 카이호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volte요. 뭐라고 하면 sampai... 사무감